분리각을 형성시킬 수 있는 당점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앞돌리기 아 지금 면찌네요 길게 아주 완벽하게 들어가네요 4연속 득점 아 지금 공은 정말 잘 쳤습니다 네 앞서 놓쳤던 비켜치기로 만드는 세워치기 아 좋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포지션 플레이까지 완벽하게 이어져서 자 김명희 선수가 여기서 득점을 맞게 되면 상당히 흔들릴 수 있거든요 여기서 키스 삭 빠져주고 여기서 무조건 끝내는 느낌으로 가야겠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듯이 타임아웃까지 쓰면서 자 마지막 1점이기 때문에 긴장이 상당히 될 거예요 자 벗겨치기로 마지막 한 점 스롱피아비 선수가 결승 진출을 확정 짓습니다 마무리가 되네요 네 자 오늘 김명희 선수 정말 잘 쳤어요 그렇죠 잘 쳤고 본인이 해낼 수 있는 거 정말 많이 해냈는데 맨 마지막에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정말 잘 친 모습 잘 보여줬고요 네 또 스롱피아비 선수는 첫 세트에서 그렇게 힘들어했지만 결국은 2, 3, 4세트를 다 따냈습니다 네